어디 가십니까? 기분 좋아 좋아 로우니 로우야 로우야 어디 가요? 로우야 어디 가요? 로우종이 고개를 좀 뒤로 편하게 하지 로우니 좋아요 호수다 호수 호수 엄마가 좋아 호수다 호수 태그 안 뺀 거 걸리적거려 호수 호수 열차 호수 너 무서워 뒤로 빠질 것 같아 호수다 호수다 애기봐 호기 여기보세요! 여기 바로 이렇게 조금만 발 헛기지면 이거는 여기 거위같은 오리? 애들이 나와있어요. 그네들이 써놓은 똥같아요. 여기 물 깊을까? 되게 깊어보여. 안 보여. 무서워. 다리 다리 건너자. 오리! 얘들 오리 보여줘. 얘들이 뭐 보이냐? 우리 보자. 오리! 오리 보자. 오리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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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의 쭈시키지 와우 와우 근데 여기 진짜 위험하다 아기들과는 못 오겠다, 크면은 애기들 마시는 것 같냐 아니 근데 어떻게 발만 살짝만 헛 아니 여기 지면이랑 너무 평면이야 물이랑 거의 딱새났더라구요 이제 가는거야? 응 집에 가요 집에 가기 전에 스타벅스 커피를 픽업해서 가려구요 지금 엄마 족족해줄게 지금 둘 다 졸려가지고 로운이는 잠들었어요 그랬어? 어땠어? 첫 공안 어땠어? 좋았죠? 얼마나 졸렸으면 지금 10분 거린데 남편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카네이션을 사왔어요 저의 첫 마더스데이에요 일상이 너무 좋아 예쁘다 미나리 소구리 vas 미나리 소구리만 이날저땐 일단 아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친한 언니가 이렇게 로둥이 떡볶이랑 빨대컵을 선물로 보내줬어요. 이거를 오늘 처음 먹여 볼게요. 자 떡볶! 먹어보자. 자 로이만 자. 로이도 먹어봐. 자 로이도 먹어봐. 자 보내주고. 얌얌얌얌얌. 자 로네도. 얌얌얌얌얌. 먹어보세요. 얌얌얌얌얌얌. 오오오. 자 로니. 로니는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다 입에 넣는 걸 거부하더라고요. 나중에 적응되면 제일 잘 먹을 거면서. 어이 먹었어요. 얌얌얌얌얌얌. 아이고 맛있다. 얌얌얌얌얌얌. 얌얌얌얌얌얌. 아이고 맛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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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eriences. 레妈emo사 프라이스. 어쩔 수 없어요. wildlife symptoms. food니다. 정말 잘임拉 줍 KeenQ. 눈이 피부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스테로이드 연고랑 바세린을 같이 발라줬어요 이거는 하이드로콜티즌 1% 10% 든 거로 발리라 그래서 약국에서 이거 구매해서 이렇게 너무 심할 때만 발라주고 있어요 아휴 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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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잠 휘 á 우리 애도 잘 먹는 것 같아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이거는 what is it? 오늘 다 파티드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~! 오오 마! 감사합니다! 옥공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옆에 거 뭐야? 월스페스트? 선시리브다 오빠! 응? 선시리브! 응. 저거 꺼내봐. 이거 먹일까? 이거 먹여 보자. 이거? 어. 이게 피부에도 관련이 있을까? 과연? 피부가 다 뭐 그런 거라니까요. 뭐? 면역력 다 그런, 소화 이런 것 같고 비슷하라고 하니까. 그럼 이거 한 번 먹여볼까, 로우니? 짜자자자. 이거 워크스러니까. 줘. 나 줘, 이거. 어떡하지? 부드럽지? 어. 끝? 네. bölge ㅅㅂ 으아아아아 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